여기야! 이거랑 있어요! 어? 벚꽁이 위에! 아! 아, USB 같은데? 오, 대박! 이거 뭐지, 야옹? 와, 근데 이런 사진들 있었어? 이거... 나 스토크인데? 이거 누가 스토킹 했는데? 언제 이런 사진을 다 찍었지? 이거, 잠깐만. 아, 이 시대룩. 알아간다. 우와, 저기서 잘한다? 저기인가 보다! 오! 아니야, 근데? 여기서 타면 돼요? 그치? 야, 우리 여기서 뭐해? 이제?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뭔가 달력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달력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야? 계속 동그라미가 쳐있고 거기서 확실히 물을 말하고 있어. 얘가 물이니까 물로 뭐를 이용하라는 것 같은데. 물을 뿌리는 건가?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조금만 뿌려볼까요? 응. 그래,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오! 오! 나와! 오, 너무 나간다. 랑? 랑?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꽝? 꽝? 이게 뭐지? 이거 죽을 상 아니야? 어우. 아, 맞지. 내 말이 맞지. 아, 사랑이 맞네. 다이어리에 쓴 글씨는 합성 세제를 물에 녹여 쓴 거예요. 말리면 물이 증발해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시 물을 묻히면 글씨가 나타나는데, 이는 합성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이에요. 계면활성제는 물과 친한 물질로 물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묻히면 계면활성제가 부풀어올라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 오사사를 일찍한다, 나는. 하핰! 드디어! 열렸어! 가자, 가자, 가자. 하! 이제 진짜 끝이야. 탈출 됐다. 탈출 됐다. 탈출 됐다. apa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